뽀뽀가 맛있어 와, 진짜 내가 여기를 하다가 다 올 줄이야. 여러분, 지금 2시간의 지하철 여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어거스트 올리브. 아, 진짜. 음... 단단해? 아니, 중간에 피넛바타 같아. 피넛바타? 예나쑥이 형였나? 어, 예나쑥이 형였나? 예나쑥이 형였나? 예나쑥이 형였나? 예나쑥이 형였나? 예나쑥이 형였나? 나 오늘 완전 패션이 잉이랑 찰떡입icism. 오, 그쵸? 야, column 무지개떡이야. 일단 7천쌀,chseleso의 ER 앗부터 들어가 Telephone 안와ется. 예나쑥이 형였나. 아 이건가? 응 콩가루가 잘 생기지 않네? 그리고 치즈떼이 되게 지덕적해 질감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엄청 담백하다 야외카보다 담백하지? 진짜 콩가루 바로 하나하나 다 느꼈는데? 우와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왜 쌀이야? 그거 왜 이렇게 입었잖아 음 소음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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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입어? 입어 약간 얘가 뗄 수 많네 진짜 파시랑 이게 율무크림인가? 응 율무 먹으면 깜짝 놀라 이거 그래? 응 진짜 율무차 있는지 그 옛날에 자판기에서 먹으면 맛있어 막 몇백짜리 그거 완전 치킨도 맛있어 야 얘도 가로 느낌 같아 응 이 정도면 너 이 주가보다 세트 사먹는 거야 이거 뭔가 먹어본 맛인데? 빠져주네 먹어본 맛인데 응 이거 뭐 샀는데? 그 맛동산에 겉에 쌍고 그 맛인데? 어? 그치? 어 소리비도 좋아 야 진짜 그거였어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귀 안에 쌀알 나 아까 쌀알 믿겠어 음 난 그냥 치즈 물통인 줄 알았어 음 오 대박이다 계속 시키고 뭔가 밥알이 튀겨 응 쌀알이 야 우리 밥도 먹네 밥의 반찬이야 진짜 밥을 잃더라 이제 홍치즈를 먹어봐야 돼 음 귀여워 어디에 감자가 아 이 안에? 이 안에 흰색깔이 감자인데 지금 안 보여 코넉소스도 있는? 응 여기 크롱물이 진짜 맛있어 오 와 이거 중간에 가라지네 진짜 강력해져 아니 감자를 안 먹었는데 감자맛이 느껴져 너무 신기하다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한번 감칠 줄 알고 응 제가 짠이 찌란 걸 못 먹겠어요 얘가 깍쩍쩍쩍 응 우와 맛있다 이게 엄청 짜지 않은데 얘가 진짜 짠이 없겠네 오 오 진짜 안 하셨지 진짜 많이 음 이거 진짜 짠이 쫄깍쩍쩍 진짜 쫄깍쩍쩍 진짜 쫄깍쩍쩍 그게 진짜 Champs Warner 아 언니 치즈케이크에서 감자 맛이 나는 초국이네 sten 여러분, 시작된 샘이! 벌레 연기! 눈에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귀여워 버섯 같아 컴빈아 나 9시에 처음이여 10시? 느낌 있어x2 와 뭐야 빠작 소리 벌써부터 야 잘 잡았어 근데 포크가 뭐가 아니까지? 이래서 그런거 잡았나? 너무 맛있잖아 진짜 기대 안했는데 진짜 솔직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까먹는 거 보니까 완전 빠져 약간 찬맛도 나고 어 뭐야 너무 맛있네 진짜 은근히 더 맛있어 저게 더 맛있으면 어떡해 진짜 뭐야 진짜 맛있어 잘 먹은 게 나 네 진짜 맛있어 너 한번 몰라 있는데 미쳤어 어머 다 먹었을 때 내 스타일이 많이 없네. 나도. 왜 이렇게? 응? 그래서 녹취를 못하겠어. 뭐야? 다 먹었죠? 정말 맛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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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간에 나가면 나를 먹으면 내 마음이 안 내놔야 돼 이 중간에 나가면 나만 하나도 안 해도 돼 나 정식으로도 할 날씨가 쭉 쪄어 그게! 다음인데 나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애 나한테 하는 것 같애 그니까 내가 진짜 별로 돈을 먹으니까 너무 대화하면서 내 쓰긴 약할게 오케 이 갓만히 없는 거 같애 근데 뭐 싸웠지? 다 끝에 찍어 구멍을 내줍니다. 스테라이크 조사 내가 소울과는.. 이게 진짜 유튜브 알로이드 분들이urch가면 그림 어려우대 eure뿐이 진짜 넓어요 이걸 무조건 시키면 뇌를 몇 번씩 시키냐구요? 네 그럼 진짜 짜잔 지구재가 왔어요 픽업 짠 어우 직업은 너무 친절하시다 픽업 예약 얼그레이 아몬드 샀습니다 어 힘들다 이제 홍대가서 옷을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지구재가의 얼그레이 아몬드 떠먹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걸 어제 홍대에서 사와서 한입 먹어봤는데 사실 밥만 먹고 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입 먹고나서 약간 순삭할 느낌이라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구성이 저는 얘가 밑에 크림만 든 줄 알았는데 살짝 포슬포슬한 빵 시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 얼그레이 크림이 있고 맨 위에 이거 아몬드 크럼블 아몬드 가루로 만든 크럼블 같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비건이에요 밑에 빵 시트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냉장 보관 하루 한 그 술빵? 어 이거 요런 떡식감이 냉장고에 하루 있어서 살짝 굳어가지고 단단 포슬한 느낌의 그런 시트 지고요 위에 얼그레이는 되게 연해요 아니야 연한 게 아니라 진한데 밍밍? 방금 밍밍했는데 왜 이렇게 달지 갑자기 또? 음 맛있어 음 위에 크럼블은 진짜 단맛 하나도 없고 엄청 고소한 아몬드 맛이 낭낭하게 나요 제가 여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구재광 크럼블인데 크럼블은 진짜 아몬드 가루 뭉쳐놓은 맛이에요 입에 넣으면 약간 콩가루 뭉친 듯이 확 풀어져서 음 음 음 완전 흐르는 크림 같은 건 아니고 살짝 젤라틴 넣어서 레어 치즈 케이크 느낌? 얼그레이 맛이 진하면서 양도도 진짜 낫고 맵고 되게 밍밍해요 밍밍한데 달고 되게 신기하다 음 방금 안 먹었네 제가 진짜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매장을 묵금 토일만 열어서 항상 묵금은 학교 가서 못 갔고 이제 토일은 좀 가기 귀찮았던 음 아무튼 자극적인 떠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푸딩 너무 자극적이다 달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 되게 레어 치즈 케이크 같아요 이거는 얼먹보다 그냥 냉장고 구성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얼먹하면 좀 근데 얼그레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먹기 힘들려나? 제가 얼그레이 좋아해서 얼그레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세기에 얼그레이를 먹을 수 있을지 잘 감은 게 안 가서 모르겠네 얼그레이 맛은 진한데 살짝 밍숭밍숭한 확실히 비건이다 보니까 당도 되게 낫고 아무튼 맛있습니다 다 먹어야지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짠 지금 아침 먹으려고 빵 가져왔고요 오늘은 그릭 대신에 요거 하츠베이커리 팥빵들을 먹어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츠베이커리 가서 사온 팥빵이고요 검은 게가 당도 30% 시중에 파는 팥에 당도 30%란 거고 얘는 흰색 게가 뿌려져 있는데 당도 70% 그래서 얘가 당도 30% 당도 70% 반반씩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안에는 공주 밤 팥빵이라 밤도 들어있는데 진짜 완전 커요 햇빛이 완전 짜라다닥 들어온 먼저 당도 30%부터 얘 진짜 안 달다던데 엄청 쫀득하다 빵피가 진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짜국 나올 정도로 엄청 쫀쫀하거든요 빵이 너무 맛있어 이빨에 약간씩 달라붙는 그런 짠듯한 빵피예요 쫄깃한 건 아니고 짠듯? 빵피 되게 얇은데 엄청 쫀득하네 이게 당도 30%인데 생각보다 단대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아예 단맛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텁텁하기만 하고 안 담고 다니네 음! 한 잔 너무 맛있다 밤 있는 부분이 확실히 맛있네요 근데 진짜 시중에 파는 팥보다는 안 담은 게 확실해요 오히려 좋은데? 옳다 닉카페 이렇게 밥솥에서 소리가 나네 밥솥이 방해하고 있어요 얘는 70 맛보고 카메라를 꺼야 되니까 했어요 얘는 70%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먹었을 때 달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맛있는 팥?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확실히 먹으니까 혀에 달달한 그 맛이 나요 제가 만약 이 빵을 안 먹고 얘만 먹었으면은 몰랐을 거 같거든요? 달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근데 얘를 먹으니까 확실히 그 달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얘도 시중에 파는 반팥빵 같은 데 들은 팥 앙금의 70%라서 얘도 담백한 편인데 약간 혀 끝에 단맛이 납니다 밥솥이 따뜻해 짭조름이 밟는 거 같죠? 밥솥이 딱 나라 하시질 안 나고 있 multic ise 밥솥이 따뜻하시질 않는군요 밥솥이 딱따 수 없는 밥솥이 다 넣었어요 밥솥이 딱딱한 한스푼 밥솥이 딱딱하기 밥솥이 딱딱해져요 밥솥이 딱딱해지지 않는데 밥솥이 딱딱해져요 밥솥을 딱딱해서 나라에 받은 게삭쌉 밥솥이 딱딱해보니까 밥솥을 딱딱해서 남겨 anato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사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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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가 다 떨어지겠지? 자르면? 어떻게 먹지 그럼? 그냥 퍼먹을까? 응. 반 잘라볼까? 여행. 우와. 한 번만 더. 여행. 먹자. 나 너무 배불러. 난 디저트 앞에서는 배부른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치즈야? 크림치즈? 엄청 상큼해. 약간 요거트 같잖아. 요거트 크림치즈. 땡. 알아? 표정이 왜 그래? 이거 크림 먹는 게 뭐인다? 크림? 이거 크림치즈? 아니 그냥 이 무화과 자체가. 그래? 뭐가? 응. 그냥 풀떼기 맛. 원래 이 맛인데? 예? 오. 씁쓸하다. 그래서 오랑 오빠. 끝였어. 여기 그래도 싼 편인데? 8500원이야? 근데 무화과 엄청 많다. 응. 무화과 절 다 지났는데. 여긴 살아있네. 무화과 못 먹겠어. 나 먹겠다. 응. 이건 맛있다. 밑에. 응. 키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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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번 영상에는 빵 택배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네요. 이거는요. 떡하니 적혀져 있지만 바로 도야빵이고요. 제가 아주 운좋게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번에 도야빵에서 처음으로 크림빵을 출시를 해요. 비건 크림빵 그런 건데 제가 신메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서 이벤트 당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테이프 너무 귀엽다. 바로 뜯어볼게요. 이거 궁금해. 크림빵은 또 제가 못 참고.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오! 뭐야 이렇게 많이 왔대? 자... 이제 내일 출시할 거예요. 아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출시할 건데 크림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어? 뭐야? 뭐야? 헐! 야! 야! 아 너무 좋아 잠깐만! 크럼블! 뭐야! 아니 크림빵만 보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크럼블까지 넣어주셨어요. 이거 아몬드 봉봉 제가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몬드 봉봉이랑 이거 최근에 제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약과 막 과자였나? 아무튼 장바구니 넣어놓고 나중에 결제할 때 그때 구매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샀던 건데 약과랑 아몬드 봉봉 헐! 아 감사합니다! 대박! 나 너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이제 꽁아 너무 좋아 약과 대박! 아 이게 메인인데? 이게 이제 크림빵입니다. 피스타치오 크림빵 위에는 피스타치오 견과류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초코 크림빵 약간 모양이 틀어졌다. 초코 크림빵 마지막으로 이건 뭐지? 안 붙어져 테이퍼가 떼진 건가? 무슨? 여기 사이에 있는 크림을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왔는데요. 크럼블 2개랑 크림빵 3개를 보내주셨어요. 혜자다 혜자야. 이게 피스타치오고 얘가 초코고 아마도 얘가 밤 아니면 인절미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약간 크림 색깔이 갈색깔이 살짝 돌거든요. 근데 초코는 아니니까 아마 밤 아니면 인절미지 않을까요? 아마도요?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먹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금방 나가봐야 되는 곳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식빵 크림빵은 되도록 빨리 드시길 바랍니다. 냉장 보관은 안 됩니다. 무조건 냉동 아 그럼 이거 냉동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해볼게요. 이거 약과도 진짜 제가 먹어보고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 너무 반갑잖아. 아무튼 이렇게 택배 열어봤고요. 다음번에 제가 먹어볼 때 카메라를 그때 꼭 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게 뭐 두부 캐슈나 뭐 이런 거 썼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은 그냥 일반 크림빵 같은데요. 안녕 맛있겠다. 토요빵 사랑해요.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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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